앞에도 이렇게 지금 이 아이가 조금 털이 짧아가지고 확확 눈에 띄게 뭐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미용이 변화가 확확 다르진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자르는지는 보이니까 이거를 한번 염두해주고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시면 또 옆에서 보시면 이게 털이 이렇게 돼서 전망에서 보면 아기가 울상처럼 보이잖아요 이때 옆으로 이 털을 제거를 해서 좀 스마일 아이가 조금 활달해 보이게 만드는 게 여기를 사선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어떻게? 이렇게 사선 그러면 가위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코를 지금 중심으로 해서 사선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사선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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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반대편도 마찬가지 여기 전망에서 보면 아까 그 사선으로 처져 있는 털들이 잘렸잖아요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제가 사선으로는 정말 괜찮은 게 보이잖아요 imsical이라서 저는 제가 사선으로 데려가 다려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선으로 오시면 되цию